안녕하세요 감재짱TV의 감재짱입니다 오늘은 청라 호수공원에 있는 하트 공원을 소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꽃을 식재해 놔 가지고 아주 예쁩니다 지금부터 감재짱TV와 함께 여름꽃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어레치고! 이렇게 여름에 피는 꽃 이렇게 아주 예쁘게 아 예쁩니다 아주 예쁜 꽃들을 아주 이렇게 아주 조성을 잘 해 놨습니다 식재를 잘 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꽃들 여름에 피는 꽃들을 함께 감재짱TV가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예쁘죠? 자 이거는 보라색 꽃 보라색 꽃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아 예 너무나 예쁜 꽃입니다 자 이름 모르는 여름에 피는 꽃 자 아 예 자 이렇게 하트 모양의 조형물 만들어서 이렇게 아주 꽃들을 이렇게 식재를 해 놨습니다 자 이것도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자 아 예쁩니다 네 자 이것도 이렇게 예쁘게 자 나팔 꽃 네 자 아주 향기가 아주 진동하네요 네 자 아주 향기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빨 꽃 이렇게 하트 모양의 조형물에다가 다 이렇게 지금 식재를 해 놨습니다 네 자 이게 식재를 해 놨 지가 지금 어제 오늘 해남 갔어요 네 자 이렇게 이렇게 예쁜 꽃 네 자 예쁜 꽃들이 자 저기에는 나리꽃 나리꽃 나리꽃들이 이렇게 있고요 나리꽃들 네 자 예쁜 꽃들이 이렇게 아주 많이 식재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트 모양 네 자 하트 모양으로 된 네 네 조형물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식재를 해 놨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하고 오늘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아 예 자 예쁜 꽃들을 이렇게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멋있죠 네 자 함께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와우 여기는 이렇게 나리꽃들이 아주 장관을 이루네요 네 자 나리꽃입니다 네 자 나리꽃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네 자 조형물에도 이렇게 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아 예 자 이렇게 조형물에도 이렇게 아주 꽃들을 다 이렇게 조형물 속에도 이렇게 심어 놨네요 네 자 아 예 너무나 예쁜 꽃동산입니다 네 자 여기는 청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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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수공원에 있는 하트 광장 네 자 호수공원에 있는 하트 광장입니다 네 네 자 저기는 수국도 있고요 나리꽃도 있고 네 이렇게 네 아 예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예쁘게 아주 식재를 잘 해놨습니다 네 네 자 여기도 나리꽃이 노란 나리꽃 네 네 자 자 이렇게 노란 나리꽃과 네 각종 여름꽃들이 아주 아주 예쁘게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거는 나팔꽃 네 자 아 예 예쁘게 이렇게 자 하트 광장 네 자 하트 광장입니다 자 여기도 아우 나리꽃이 아주 활짝 폈습니다 네 자 아우 예 아우 아름답습니다 네 자 와 감탄이 절로 나네요 감탄이 네 자 감탄이 절로 납니다 네 와 이렇게 화려하게 네 자 아 예쁩니다 네 자 이렇게 여름에 여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인데요 그렇게 아주 식재를 예쁘게 예쁘게 해놨습니다 네 여기도 나리꽃이고요 자 저기 비해는 수국 수국인가요 네 수국이고요 네 자 이렇게 각종 여름꽃을 이렇게 식재를 많이 해놨습니다 네 자 자 저기 좀 노란꽃이 있고요 네 아 예 예쁩니다 네 자 이렇게 꽃들이 아주 예쁘게 심어놨습니다 네 심어놨습니다 네 자 노란꽃 분홍꽃 보라꽃 네 하즈 보라꽃 네 자 아 아 너무나 너무나 예쁩니다 네 아 아 예쁘네요 네 네 자 노란꽃 아 여기도 이렇게 예쁘게 네 자 예쁘게 피었습니다 네 아 예쁘게 피었네요 네 네 자 아 아 네 청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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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수공원에 있는 네 하트광장입니다 하트광장 네 자 이렇게 포토존도 있고요 네 자 하트광장 네 네 여름에 피는 꽃들을 네 이렇게 식재를 많이 해놨습니다 네 네 아 예쁩니다 네 아 예쁘네요 네 네 아 지금 네온이 들어왔습니다 자 드디어 네온이 들어왔습니다 네 아 자 방금 네온이 켜졌습니다 네 자 아 네온이 켜지니까 아주 멋있네요 네 네 자 여기는 청라 호수공원에 있는 네 네 호수공원에 있는 하트광장 네 하트광장입니다 네 네 매운 불빛이 아주 멋있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예쁜 꽃을 담아드렸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청라 호수공원 하트광장에서 네 감재짱TV의 감재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니까 아 하트광장 편안 네 네 네 네 까 네 现